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꽃 패턴이 들어간 드레스로 입어봤는데 하와이 가야 될 것 같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클로즈 보니까 이거 벗어내줄게 클로즈야 클로즈야 식소 식소 같은 시간 속에서 너와 나 단둘이서 내가 널 감싸줄게 날 속에 단발 같은 시간에 우리 단둘이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곳에서 순서 네? 달라요 예쁘다 저희 안 맞춘다 ㅋㅋ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밀이에요. 원수분들 가보실 초대자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그래서 길어가면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길게 썼어? 아니야, 이거 봐. 자, 맞춰봅시다. 이번에는 뭐뭐. 이번엔 뭐뭐야. 뭐뭐야. 걸렸다. 야, 어떻게 우리가 다 하는 거야, 진짜. 자, 보고 갑시다. 하나, 둘, 셋. 나 아닌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 티가 나. 너무 티가 나, 진짜. 너무 티가 나. 너무 티가 나. 너무 티가 나. 제가 너무 티가 나. 그렇구나. 이게, 너무 티가 나. 너무 티가 나.. 너무 티가 나. wreck it! 올 때면 어색해질까봐 괜히 단척만 부렸어 니가 나를 좋아하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거 알아 너보다 내가 너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싸이리! 나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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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됐어요! 투와이스! 감사합니다! 트와이스랜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트와이스랜드 2로 콘서트를 돌아왔습니다! 제가 꼭 콘서트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콘서트를 기다렸으면 원스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 콘서트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내내 너무 걱정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원스 여러분들 만날 생각에 되게 기대가 좋은데 이번 투어도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들고 빨리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싶어요 저희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콘서트 이만큼 더 재밌을 거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꼭 만나요! 저희의 다른 모습들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원스들이랑 함께 재밌는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딱 목마도 아파! 세 세 세 세! 오자 오자! 너 이거 할지 모르지? 이거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입어 너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맞춰줄게 세 세 세 세! 두 번 해야 돼? 너 모르지 솔직히 말해 맞아! 한 해봐!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아 이거 나은건 두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별래? Giant 97 다음은? 다음은? 세상에 3번 니가 하나 lee mundo 있어? 잘 본다? 잘 본다? 그러면 그냥 조금 더 베스트 정말 귀엽다 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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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i! Come on be my love, come on be my love baby Come on be my love, come on be my love baby 잘 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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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데뷔 후에 피아노를 치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많이 쉬어가지고 될 때마다 치고는 싶은데 이렇게 마침 또 피아노가 있네요 그래서 그냥 약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소리가 잘 안 되는 게 이거를 무트를 풀면은 몸을 잘 들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못 치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의상의 포인트는 이 카라입니다 카라가 되게 멤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꼭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이 친구들이죠 오른쪽 왼쪽 색이 다르거든요 이번에 저는 올 화이트에 우프 숄더 이것도 이렇게 헤어 원장님이 핀을 갈아주셨어요 보이나요? 오늘 저희 엔디 찍으려고 앞머리도 잘랐어요 귀걸이 입은 것 같아요 이거? 머리 땋는 거 이 의상 입으니까 약간 저희 그때 시그널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약간 겨보 스타일이 모르거든요 어떤 점이라고 해 무작정 인사할까 괜찮아서 넌 야 조치를 주고 도망칠까 예 예 예 예 어떡해 넌 넌 넌 넌 넌 지금이야 눈이 마주치고 있잖아 Love is timing 멋지면 후회할지 몰라 Love is timing coming 좀만 더 용기 내 배는 넌 저리지 마 희생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다른 샌디걸 스파이크 스카프 스카프에 포인트를 주의가 어려 보이게 연관를 해봤면 악세사리가 될 수도 있고 양발레가 될 수도 있고 악세사리 안 먹고 싶어 눈에 마주치고 있잖아 Love is timing 낫지만 후회할지 몰라 Love is timing 좀 더 용길래 바른 망가리든가 이상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 다른 땐 네가 그 말은 쉐이크 쉐이크 지기 싫어 이 오케이에요 어깨? 어깨뿐? 네가 맘에 닿나고 네가 맘에 닿나고 하루 종일 보고 싶다고 우진 비바람 반해버렸으니까 너도 날 원하게 될 거야 날 사랑하게 될 거야 간절히 바른 너도 나와 같기를 Oh yeah 너도 날 원해 터뜨린 언니야 안녕하세요 TWICE입니다 저희가 TWICE 랜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기 위해서 정말 예쁜 모습 많이 많이 조교하고 오늘도 열심히 사랑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동석구장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너도 날 원해 아빠랑 아 아 아 아 아 바랬으니까